지난 7일 현장구청장실은 마포세빛문화숲과 당일리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마포세빛문화숲의 주민편익시설 건립현장을 찾아 공사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이어 당일리발전소 지상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제344에서 345회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됐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은 당일리발전소 일대 주민편익시설 건립과 문화공간 조성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우선 당일리발전소 인근 세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현장을 찾아 공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공사 상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당일리발전소로 이동해 발전소 지상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